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대표적인 친여검사였던 이성윤은 이번에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돼 차기 총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은 인재 영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본인이 출마한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경선에도 불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해당 지역구에서는 이성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성윤과 같은 이런 이들 때문에 정치검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최근 이성윤은 전주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해놓고 해당 지역 후보들과의 토론에 계속해서 불참하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실제로 JTV 전주방송은 얼마 전 민주당 예비후보를 추청을 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론회는 이성윤을 포함을 해가지고 1차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 5명이 추청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민주당에 영입이 된 이성윤의 모습만 보이지가 않았고 전주 방송 측에서는 이성윤을 토론회에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설득을 했으나 이성윤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토론회에 불참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지난달 29일에 실시되는 토론회에도 불참을 알려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전가에서는 고윤종 예비후보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번에 토론회에 참석을 한 4명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전주의뢰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과 소통해 왔는데 이성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인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수준 이하의 발언으로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완주를 완도라고 이야기했고 온고을 전주를 빛고을 전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이 전주인지 광주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비아냥이 쏟아졌으며 또 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동남방직이라고 발언을 하는 등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 시민들은 이성윤이 낙하산이라고 무조건 뽑아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로 시민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중요하지만 낙후되어 가고 있는 전북 현실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 이성윤의 기자회견을 보고 전북 사람이 맞는지 아쉬웠다라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시민 역시도 오랫동안 경선을 준비했으나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로 인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도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성윤은 전주시 발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경선에 참여한 이성윤이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니까 이성윤이야말로 정치검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에 있을 때도 이렇게 실력이 없는 모습으로 김건희 수사를 지휘했는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주 지역에서는 이성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후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에서 자기를 밀어주고 있다는 것만 믿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나오는 것인데 정말로 지역 발전을 하고 싶으면 이성윤과 같은 이런 낙하산을 뽑을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앞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전주 지역 말고도 민주당 진영에서 장기적으로 당선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텃밭 지역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놓고도 전주 지역에서 이성윤을 당선을 시킨다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편 이성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가산점을 믿고 설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호남 지역의 예비 후보들이 민주당에서 검사 특혜를 주고 있다며 고위급 검사 출신 후보들에게 주는 가산점을 철회하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고검장 출신 이상의 이런 검사들 예비 후보들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런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정권 철폐를 외치고 있으며 검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는 정당인데 고위급 검사 출신들에 대해서 오히려 가산점을 준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검찰 정권 심판론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사장 출신들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거기에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들 중에는 이번에 총선에 참여한 이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고용한 변호인들을 보면 변호사비만 하더라도 전 재산을 들어먹을 정도로 엄청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 당대표인 이재명이 정치의 뜻이 있는 이런 고위 검사 출신의 변호인단을 선임을 해 그들에게 공천권을 거래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이성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성윤 역시도 고위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얻어걸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인 것이고 만일에 이런 제도 때문에 이성윤이 저런 식으로 경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전주 우울 지역의 발전은 더욱더 퇴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국의 북콘서트라든가 방송 등에 출연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하고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는 등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말 같지도 않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이성윤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으며 이 때문에 이성윤은 앞으로 3년간 변호사 등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만일에 이성윤이 총선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바로 백수가 되는 뭐 이런 태클을 타겠죠. 안통 이성윤의 이러한 행보 때문에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결각에서는 이성윤 출마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이성윤이 출마를 하게 된 것은 민주당의 황운하 판례 때문입니다. 황운하 같은 경우에는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대전 중구에서 당선이 되었으나 당시에 선거 직후 경쟁 후보에게 피소를 당했는데요. 그리고 황운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전례를 놓고 보았을 때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결국 황운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했었던 행동 때문에 유죄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그대로 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공직자가 기소만 되더라도 옷을 벗는 게 관례였는데 그리고 하물며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은 검찰이라든가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으로 받게 된 이러한 징계를 훈장을 삼아서 오히려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치 권력까지 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황운하의 판례를 악용을 하는 이성윤과 같은 이런 뻔뻔한 공직자들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입법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또 이성윤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 이하의 정치 활동을 보면 지역 발전이라든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성윤 방지법과 같은 그런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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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arson